이제 57쪽의 빗개의 단절을 한번 보시죠 단할 빗이 빈 분리군자정 대왕소울에는 즉시 천지의 불교의 만물이 불통야며 상하불교의 천하무방야람 내 의미 외양하며 내 유의 외강하며 내 소인이 외군자하니 소인도 장하고 군자도 소야람 부천지지기의 불교적 만물이의 무생성지이오 상하지의 불교적 천하무방국지도님 건판국은 소이비치아람 상시정이치민하고 윈태군이 중명하야람 상하상조는 소이치야람 금상하 불교하니 신은 천하무방국지도야라 음료체내하고 음료체내하고 양강체배하야믄 군자왕거외하고 소인이 내 처 내하니 소인도 장하고 군자도 소지시야람 상하이하야람 상하을 천지의 불교의 비니에 군자이하야 건덕 피난하야믄 불가영이로기니람 천지 불상교통고로 위비람 피색지시의 군자도 소환인 당관피색지상하야 이의 검손기덕하야 피면하난하야 들가영거 노기야랍 피자네소인 특지지시니 근자거 현영지지면 하하니 필급기신이랍 고로의회처 국략야랍 수렴기덕하야 풀형어외하야랍 이피소인지난하니 인푸득이 노기로 영지랍 57쪽 빗괴의 단전을 풀어보죠 빗괴의 전체 말이 피지비인 분리군자정 대왕 소울에 그것까지가 빗괴를 푸려한거죠 그것은 즉 시천지 불교의 만물이 불통량이야 이것은 하늘과 땅이 교접하지 않아서 만물이 소통되지 못하는거에요 상하 불교의 천하무방래라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의사를 교환해서 교환하지 못해서 천하무방래라 세상이 나라가 없는 꼬래요 저마다 각자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거에요 서로 뜻을 서로 교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음이 회양하며 안으로는 음이 파고들어가고 밖으로 양이 밀리며 내 유의 외강하며 안으로는 유약하고 밖으로는 강하며 내 소인이 왜 군자하니 안으로는 소인별이 꽉 들어찼고 군자들은 밖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되었으니 군자도 장하고 군자의 소인도 장하고 소인의 도리는 자라나고 군자의 도는 소야라 군자의 도는 사라지는 것이 빛계의 상황이다 부천지지기 불교적 무릇천지의 기운이 교감하지 못하면 만물이 무 생성질이요 모든 물체가 생성하는 위치가 없어지고 사가지의 불교적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에 의리를 교환하지 못하면 의로움을 서로 교류하지 못하면 천하 무 방국 지도니 온 세상에는 방국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도가 없어지니 건 방국은 나라를 세우는 것은 소이 위치하라 치세를 하기 위함이었다 상 시정 이 치민하고 윗사람은 정치를 베풀어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민 태군이 종명하여 백성들은 임금을 이고서 즉 임금을 믿고 임금을 따라서 종명 명령을 추종해서 상하 상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교류가 되는 것은 소이 치 않냐 그것이 편안함을 이루는 것이었거네 금 상하 불교하니 이제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귤 이 뜻이 통하지 못하니 신은 천하 무 방국 지도니 이것은 세상에 나라가 없는 나라의 도가 없는 그런 세상과 같다 이거죠 음유 제례하고 음이면서 유약한 것은 안으로 파고들고 양이면서 강성한 것은 밖으로 내물려서 군자 왕 거 외하고 군자는 가서 밖에 가서 살고 있고 소인대는 내 처 내 아니 소인배들은 안으로 파고들어서 처하고 있으니 소인도 장하고 군자도 소지시하라 이때는 소인의 도는 점차로 자라나고 있고 군자 왕 소인은 점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들 아이가 거기 58쪽에 권한 구시왈 줄을 하나만 보고 갈까요 내 음 권한 구시왈 내 음 외 양 은 이 천도 아니에요 안으로 음이 밖으로 양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천도로써 말한 것이고 불교 비니 천지가 천지의 기운이 교류하지 못하는 것이 비 비가 되니 군자 이하야 군자는 사람으로써 사람이 그것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쓰느냐 검덕 피난하야 덕을 검소하게 챙기고 피난 혼란한 것들을 피해야 돼 이럴 때는 괜히 나 있다 라고 상황에 떠들 필요도 없고 자신 자기의 덕을 잘 챙기고 혼란한 데를 피해서 불가 영 이록 이니라 불가 영 이록 이니라 녹을 받는다는 것으로써 영광스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색할 때는 소인배들이 천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때도 거기서 내가 장관이네 내가 총미네 하면서 그 자리를 가지고 영광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천지 불쌍 교통구로 천지가 서로 기운을 교류하고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비색한 괴가 됐다 이거죠 비색지 시엔 꽉 막히고 통하지 못할 때에는 군자도 소하니 군자의 돈은 점차로 사라지니 방 방 비색지 사야 마땅히 비색한 상황을 관찰해서 이 검순 기덕하야 그래서 그 턱을 검소하고 이 손자는 뭐 떠벌리거나 장식하거나 포장하거나 이런 그런 것들을 떨쳐낸다는 뜻이에요 다 털어내고 털어내고 피면 화나나요 그 화를 피하고 어려움을 면에서 그런 화나란 상황을 변해가지고 불가 영 커 녹이하라 녹을 받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영광스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 비자는 비색하단 비자는 소인 득지지시니 소인배들이 득지 라고 하잖아요 뜻을 얻어서 저희 맘대로 하는 그런 때니 군자 커 현영지지면 군자가 현자는 만일 앞에 드러나는 자리고 영자는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리니까 군자가 현영한 지위에 이끼리면 화환이 필급 귀신이라 화와 곤란이 그 몸에 미치게 될 것이다 고로의 휘처 국략야라 휘처는 휘는 아까 말했던 현자의 반대말이에요 드러나지 않게 처신하는 것이 휘고 국략은 검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자는 월급을 많이 받고 권력이 많은 자리가 영이라면 국략은 궁색하고 간략하게 처신해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수렴 기덕하야 그 덕을 수렴해서 수렴한다는 것은 자기 몸가짐 마음가짐을 잘 챙겨서 불형업의 하야 밖으로 속마음이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죠 불형업의 하야 잎이 소인진하나니 소인의 곤란함을 피하는 것이니 이 부득 이 녹위로 영지라 사람들이 녹위 녹을 받는 지위로써 영예롭게 생각해서는 아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꽉 막힌 세상에 처신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어린다